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군수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수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지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건강을 한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주감이 없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욱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2편을 교도 가겠습니다 시편 132편 13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이슬 위하여 그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그 아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비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건릉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절거히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이슬 위하여 주의 기름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이색에 승실히 명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원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이실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므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미를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이색에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온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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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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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말씀을 배우다가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나 또 행하신 이적이나 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동시에 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끝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먼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갚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무리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말미암아 지금도 있고 그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연관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우리도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룹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양분도 주시고 이것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한 마리를 만들었으면 그 새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작은 새들도 하나님이 친히 기르신다 그러셨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존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창조함을 받은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모를 닮았습니다. 부모의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이제 점점 자녀가 크면 그 부모의 형상을 또 가지게 됩니다. 부모처럼 살게 됩니다. 훌륭한 부모는 그 자녀가 자기가 훌륭한 만큼 자녀도 훌륭하게 되기를 원할 겁니다. 부모는 훌륭하고 존경한데 그 자녀가 천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제자가 선생처럼 되면 존경하도다. 종이 주인처럼 되면 존경하도다. 마태범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한월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점점 점점 우리 신앙이 자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사정해 보면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구를 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형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지옥갈 죄인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행한 대로 모든 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점점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저 웅덩에 있는 애벌레가 점점 점점 잠자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갑니다. 점점 변합니다. 몇 번 껍질을 벗다가 흐물을 벗다가 결국 잠자리에서 날아갑니다. 애벌레와 잠자리는 모양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나무입사귀 깔아먹는 그 징그러운 벌레 그 벌레가 꽃이 속에 들어가서 점점 나비가 되기 위해서 변화시켜갑니다. 그리고 결국 꽃을 깨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그 죄를 짓는 데 도구로 사용이 되던 이 천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점점 이루어져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을 받은 동시에 점점 점점 변화되어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변화시킵니다. 진고로운 벌레가 점점 나비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어서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천년 다릅니다. 우리가 이 꽃이요 이 꽃이요 요즘에는 꽃을 보면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생활을 보고 아 이거 좋아하겠다 조화를 보고 생활을 보고 생활을 보고 혼돈이 낳을 정도로 사람이 만드는 꽃도 진짜 꽃과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짜 꽃은 물을 안 줘도 되고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생활 살아있는 꽃하고 만든 꽃하고는 물론 그 속에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만든 꽃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거는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열매가 됩니다. 이런 꽃은 열매는 못 맺지만 열매 맬 수 있는 꽃이 많이 있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거기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생명 있는 것은 향기가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은 향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놓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한 것 같에도 가까이 가서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열매가 맺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그 이상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영을 주셨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주님처럼 변화시켜간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의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림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유대이나 헬란이나 우리가 다 한 성령의 세례보다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인도 그렇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렇다. 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기름붓듯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도 영이 계십니다. 예수님 속에 계시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도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이로라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리조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 받은 사람도 합해서 그리조의 몸이라는 뜻이 뭡니까? 몸 속에는 머리에 생과 같은 생명이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장하는 성장홀르몬이 전부 내 하수체에서 공급된다는 거 아시죠? 그 공급되는 선이 끊어지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그리신 주님께서 우리 몸 된 교회 안에 주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 받음으로써 우리가 자라간다. 그리조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그리조처럼 점점 모습이 이루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조의 몸 된 교회에는 주님의 생명이 충만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뜻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조의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120명이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리고 120명 성령이 충만을 받자마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3천명 5천명이 계속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사마리아와 온 여러 지역으로 그러면 로마까지 그리고 전세계 번지 나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사도들 통해서 행하신 주님이 성령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주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같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려다니시면서 착한 인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등병재를 끊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문등병재를 끊게 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쫓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까지 로마는 전세계의 하나의 시작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때의 로마의 복음이 전해있다는 것은 온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다란 말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땅 끝에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이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의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저히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말씀 있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든지 그리저인이라든지 말은 잘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죽은 것이다. 한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시시적으로는 잘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지 않다면 그거 다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능력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아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버지께 가미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3천명 5천명을 먹이셨지만 4천명 5천명 먹이셨지만 베드로라 한 번 설교하니까 3천명 5천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렸습니다. 그나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주님의 보급에 전해질 때 아담한에서 죽은 지 4천년 된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스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육체를 살린 것보다도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육체가 문등병자가 깨끗게 된 것보다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 부패한 그 죄인이 그 더러운 영혼이 주님의 보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훗날 성령이 오신 후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던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총과 성을 두려다니시며 천국 보금을 전파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보금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실사의 없이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두려다니시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실사의 없이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보금이 땅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되고 온 천하의 담임의 만민에게 보금을 전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보금을 듣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실사의 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부지런히 전도한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열심히 전도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게을러고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세상의 안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천국 보금을 전파하신 그 사실은 바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 민망 익으셨다 그랬죠.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추수할 일꾼이 없이 버려진 곡식처럼 양은 양인데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이리 밥이 됐다 그랬죠. 덜판으로 산골짜기로 계곡으로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포식자에게 밥이 된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추수할 것 없는 추수할 일꾼이 없는 그 곡식처럼 보시고 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돈 버는 비계를 배우기 원합니다.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인들은 무엇을 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영혼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바체의 곡식으로 봅니다. 이제 추수 때가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 곡식으로 본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도 이 성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되기까지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환자가 약을 먹을 때 몇 번 먹고 끝납니까? 약을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몇 번 듣고는 끝납니까? 확실히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 들어야 됩니다. 백 번이고 천번이고 계속 들어야 된다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자부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 있어도 그걸 실천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유이 있느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운동하는 말씀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소인으로 합당하게 사는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가끔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잘하고 있느냐 아마 확인할 겁니다. 선생은 제자에게 어떤 숙제를 내면 숙제를 잘하고 있느냐 물어볼 수 있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소인이 어떻게 살아라고 가끔 가다가 잘하고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나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다고 그것보다 더 너무 먼저 바쁜 일에 있어서 그것 좀 밀어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먼저 그 나라가 일을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야하는 자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너희는 온천하에 담임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하겠다고 너무 바쁜 일에 있어서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다고 나는 나는 세상 것이 더 관심 있다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쳐놓고 살지 않느냐가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세상 것이 주가 되어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뭘 두다고 그런 말씀이 꼭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존경하지만 마음과 생활 속에는 존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민망 얘기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을까요? 목 잡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데 추수할 것은 끝이 없이 끝이 없이 그 밭이 끝이 없이 보이는데 추수할 일꾼은 며칠 되지 않고 그나마 추수할 일꾼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대 라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뤄누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랴 하미니라 그런적 한 사람에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둬로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래가 있고 너희는 그들의 노래가 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한낮에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물 좀 달라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여자 그 죄 많은 여자에게 전도를 하셨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덩이를 내버려 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예수님은 물을 잡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물을 드릴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잡수시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은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 너무나 확신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 많은 여자의 말이지만 그 사람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와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이에 바로 그런 사건이 있는 그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제 음식을 사서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주여 라피오 잡수소서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빨리 좀 드시죠 예수님 말씀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아니 그동안에 누가 잡수일 걸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은 아직 물 한 모금도 잡수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이는 걸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목마르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물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죠 금바상도 시궁회라고 아무리 좋은 경치도 배가 고프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장하시고 목마르고 피곤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는 물도 필요하고 잡수시는 음식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더 큰 시장함이 있었습니다 더 잡수고 싶은 양식이 따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러 갔을 때 배가 고프면 일보다도 우선 먹고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그러겠죠 예수님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주님만이 아시는 양식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봉 5장 6절에 예수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뭘까요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줄인 사람이 멀고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의의를 행하고자 원하는 것 말이에요 의의를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라든지 선의라든지 선양가고 우리가 말하는 의의와 선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지나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의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의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 의의 줄이고 목마른 물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는 구원받자는 사람은 구원구원을 먼저 찾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빠는 사람은 사람 살려야 되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뭘 원합니까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옆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이걸 먹고 다 먹고 나서 마시고 다 한 두 개 그 사람은 건지 되겠어요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겠어요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은 먼저 건지해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살기 위한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배고픈 걸 생각하겠어요 자기 목마른 걸 생각하겠어요 수년 전에 서울에서요 그 정화조에 정화조가 뭐예요 오물통입니다 똥통에 말이죠 큰 정화조였는데 어린 애가 빠졌어요 지나가다가 뚜껑을 열어놨는데 그걸 보고는 어느 고등학생이 말이죠 그냥 똥통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 정화조에서 희엄치면서 그 아이를 건전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학생에게 그 똥통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느냐고 아니 사람이 죽게 됐는데 더러운 걸 생각할 시간 어디 있었냐고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잡수시고 마시는 것보다는 이제 저기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예 바로 예수님이 잡수실 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준다고 하신 선의깔 먹고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38절 3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개세인 만의 동산에서 얼굴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애쓰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만 없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없으세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고 최고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행해서 스스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있는 영혼들을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김의대전서 1장 15절에 그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임하셨다 또다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바울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구원 못 받겠느냐는 말씀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가 죽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알아오셨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한 번 그가 죄를 위해서 죽어사 영원한 죄사를 들으셨고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는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음으로 이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우리의 육체의 요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쁘고 그게 마음이 뺏기는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은 애들도 더 좋은 걸 찾아옵니다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더 좋은 걸 입고 싶어서 더 좋은 걸 보고 싶어서 더 육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쾌락을 하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꼭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쾌락을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하게 이기는 게 뭡니까? 마음에 우리가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육신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양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요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일으키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어떤 절실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소인이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아주 너무나 절박하고 절대적이고 거룩한 삶의 목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적당적당하게 살다가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간다고요 그걸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두셨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인같이 천인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귀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사하게 되었더다 너희가 말하기를 넉 달이 지나야 추사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제자들은 이제 파다가 올라오는 밭의 그 새싹들을 봤을 겁니다 미리 이제 점점 자라서 싹이 나서 파랗게 넉 달이 지나야 이제 추사할겠다 예수님은 뭘 보셨느냐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밭을 보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밑에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저기 보라 박고랑 사이에 걸어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라 그 말이에요 휘어져 추사하게 되었도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 사람들만 말하겠습니까 마태범 5장 1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땅 끝까지 땅 끝에 사는 이 한국 사람도 봤습니다 러시아 사람도 봤습니다 소련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도 주님이 보셨습니다 인도에 있는 사람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 주님 못 보십니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나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범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 요구를 했어요 밭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상을 하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밭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밭을 경영하시는 농부입니다 그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가꾸는 농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밭의 국식 알갱이로 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추수하게 된 물을 익은 국식으로 보셨다 그 말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완전히 익었다 익은 국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두어드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국식이 있는 밭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밭에 있는 국식들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요한 요한 요셀레는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감독이 있는데 자기 교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 자기 교회당이 있는 그 지역이 교구라고 말합니다 요셀레는 말하기를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당연한 말이죠 온 세계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밭입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될 국식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갈수록 넓게 보이겠죠 내가 사는 동네는 쪼끔하게 보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말 아마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집 딱 몇 평이라도 얻기 위해서 악이 다툼하던 그것은 점점 사라지고 넓게 보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내가 살린 곳은 쪼끔하게 보입니다 아주 보잘것 없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지 못하던 넓은 지역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책임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온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밭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거둬드실 국식들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죠 위대한 기업의 총수가 그 유명한 말을 자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면 돈 버는 끈이 흔히 보인답니다 그렇죠? 눈 밝은 사람 우리는 그는 눈은 안 밝아도 이 세상을 보면 무엇이 흔히 보입니까? 전두할 길이 흔히 보여야 됩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추살 국식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거둬드실 국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는 거둬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휘어져 주사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주 무로익은 국식으로 보신다고 말해요 무로익은 국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셨습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 안에 그만 깨달으면 구원 받는데 온 세상 그것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그 전에도 구원의 약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사람까지 그걸 가르쳐서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조금 남기고가 아니고 털끝망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언제까지? 영원히 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참관 복음입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 아니면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혈해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그것을 전진화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놀들어 파트버와 휘어져 추삭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국식이 덜에서 저질로 물어 있습니까? 실을 뿌리고 농부가 일을 하고 걸물을 주고 노력을 해서 이건 국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드리자 어린 양의 수고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 주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지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곡식들입니다 무르익은 곡식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국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그리소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소인들은 그리소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열매를 거둬들여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그보다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후에 언젠가 역사가 끝나게 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천하의 범세가 기완에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이 작성하신 기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 죽게까지 내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맺기신 그 복음의 책임이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 받게 하는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우리는 잠시도 이제만 안 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은다고 그랬죠 거두는 자가 하나님은 먼저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을 추수꾼으로 삼으십니다 추수꾼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성교사님이나 그분들이나 추수꾼이지 우리 같은 병신도가 또 무슨 추수꾼이냐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을 추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이 구원 받은 것을 귀중히 이기는 것처럼 히브리스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전도집회에 참석했어요 어떤 사람은 영문도 모르게 참석했다가 얼떨길에 구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공짜로 준다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 구원 받다 했는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군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습니다 선물을 주니까 그냥 공짜로 받기는 받았는데 공짜니까 이거 시시한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선물로 받았다니까 아 귀한데요 그거요 100만 원 주고도 못 사는데 아 그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천만 원 주고 샀다던데 아 그거 이제 올라가지고 이렇게도 하는데 가치를 알수록 놀리죠 받기는 받았는데 별로 가치 없이 생각하면 해봐야 한 만 원짜리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렇게나 취급할 거예요 저는 구원 받고 나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같이 큰 군이라는 뜻이 아직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마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서 죄 없는 그 거룩한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대수고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삼아서 천국에 데려가시려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요? 요하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을 그렇게 기중히 이깁니까? 네 같은 더러운 죄인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걸 깨달으면 깨달았을수록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해서 내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는 1억 빚졌는데 어떤 사람이 갚아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 빚졌는데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무조건 갚아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한 1조 원 빚을 졌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감옥에 들어가도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2조 원을 갚아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 탕감받은 사람하고 1조 원 때문에 2조 원이나 갚아준 사람에 대한 감정이 갚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갚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100번 죽었다 깨어놔도 못 갚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걸 갚아주신 그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분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고 저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일을 뭐라고 하십니까?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해달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기종에게인 것 같이 네 영혼이 구원 받은 것을 그 크고 귀한 것에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 받는 것도 귀하게 여기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까지 그 일은 계속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려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고 하나님과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넣는 열매를 모은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골에 가면 농분기 때 되면 일꾼이 모자라서 일꾼을 미리 사는 거 아시죠 농촌에서 일부 안 해보시나 일꾼을 미리 돈 아주 삭스를 미리 준다고요 선삭스라고 그러죠 미리 돈을 주고 언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해달라고 성금을 주고 일꾼을 삽니다 아니면 일꾼은 딴 데 가니까 그러면 그 삭스를 미리 받은 일꾼이 돈만 딱 먹고는 일을 안 해주면 돼요 돈을 딱 받아놓고 자기 볼일을 본다고 지금 일을 할 것이 느려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만일 자기 볼일 보라는데 놀러간다면 아주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배눈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소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랬죠 로마스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든 사람의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너기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할 책임을 빚진 사람이 빚 갚을 책임으로 그렇게 느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큰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그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베풀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 희생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사도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하복에 갇혔습니다 매일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죽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마지막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일꾼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로말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내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동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은다 삭스를 미리 받은 사람이 일을 안 한다고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은 아니겠어요? 교회당의 사람을 끌어모아놓고 종교생활을 가르치고 열심히 있는 기독교회를 만들어놓으면 그 영생이라는 열매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 영원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벌써 그들은 물어 익은 열매들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곡식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그들의 죄를 이미 사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아무 조건 없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해서 멸망받을 영원을 구원해서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그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전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구원하는 능력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가 합니다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은 정신이 퍼청 나서 하나님도 있다던데 죽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던데 나는 이제 지옥 갈 텐데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내가 이제 고축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병 낫거들랑 교회 나오시오 열심히 교회 나오시오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병 안 낫고 죽으면 지옥 가라고 말이에요 수십 년 교회 된 것도 거듭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전도냐고 사람들은 전도하는 걸요 교회 당의 사람들 데려 못아놓는 것이 전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 많이 했다고 전도 상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당이 데려온 거예요 무조건 교회 당이 데려온 거예요 교회 당이 데려오면 기도한 법 가르치고 주일 지키는 방법 가르치고 찬송하는 방법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사는 방법 가르치고 흥놈하는 것도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건 가르치죠 전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도 데려온 걸 가르쳐요 그래서 얼마 후에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아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겁니다 언제 거듭낫냐고 언제 거듭낫냐고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뭘 가지고 보장하느냐고 천국 가는 건 뭘 보장하느냐고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 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은 어떡하고 거듭나지도 않고도 천국 가는 방법이 있느냐고 말해요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사람을 교회당에 걸어모아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겁니다 그 영혼을 거둬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면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혼이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는 거둬들이면 창국에 들어가고 내버려두면 썩어버립니다 이 복음을 지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그리스인들이 세상에 가진 가장 특권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전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재판관이 말이죠 자기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석방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사형성원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권한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고 전도 안 하고 그대로 보리되면 그냥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천국에서 아주 잘못 사용하는 말입니다 신부가 네 죄를 사해느니라 그러면 사주고 그대로 둘러나 하면 그대로 둔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사실을 전해서 깨닫게 하면 재산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전도 안 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아세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 동시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종교생활을 하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실 것이다 수십 인 교회 다니면서 권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하면 100%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결국 죽증여가 돼서 지옥불에 던질 겁니다 거지 않는 지옥불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물론 자기에게 있습니다 1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구원받고자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 그 다음에 또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과 제하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거시를 가르치고 거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조금 다른 것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거듭나지도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잘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갇히는 거짓입니다 그게 백성은 또 좋다고 따라갑니다 예수 믿으면 병났고 복받고 육신이 잘 되는 거 그 가르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의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받는다 그 결국은 어찌하느냐? 멸망입니다 그래서 종교가들에게 아주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믿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다는 사실 구원받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기 앞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봉사만 잘하면 기독교 생활을 잘하면 처음 가서 큰 상 받는다고 그런 거짓말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잘못 진단한다든지 수술을 잘못해서 죽어가는 사람 진통제만 먹여놓고는 이제 좀 있으면 괜찮다고 한다면 그건 악덕의사가 될 겁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거실을 가르치는 거실인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특별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느는 열매를 모아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적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내온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한 함이라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리도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고 그리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요? 그리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그리도께서 이루신 걸 증가하는 겁니다 4경전 11장 14절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리라 그랬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구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거두러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고 죄 많고 천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준다면 지옥 갈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마태봄 18장 14절에 이 지옥이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지내야 됩니다 추수 때가 지나기 전에 추수 때가 막 지나가려고 해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림도서 6장 2절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때가 이제 막 끝나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원수가 차면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잠깐 넘어갑니다 어느 날 이방인의 때 구원 받을 수 있는 때가 갑자기 끝날 겁니다 에르미야 8장 20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있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 때가 다 지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 내리고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이 오고 와서 덜에 있는 곡식은 그대로 쓰러지다 썩어버릴 그날이 가까이 왔는데 뭔가 지금 추수 때가 끝나고 지금 겨울이 접어드는 환란의 때가 접어드는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끝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도를 폐착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였던 축복을 빼서 이방인에게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폐착한 그리도께서 이방인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전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덜에는 거둬들이지 않는 곡식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부르짖습니다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눈보라가 칠 텐데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받도록 우리의 영혼이 멸망받도록 그랑그랑 드실랍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속히 와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이 추수꾼의 낯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을 받으면 영생할 수 있고 구원받지 않으면 영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날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겁니다 그날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쓰레가 나고 눈보라가 칠 그날이 가까우면 추수꾼들이 적당적당하게 일합니까? 놀아가면서 일합니까? 덜에 있는 곡식을 놔두고 술잔치를 벌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추수해야 될 곡식은 덜판에 끝이 보이지 않는데 추수할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그 적은 추수꾼들이 전력을 다해서 추수하지만은 언제 그 많은 곡식을 거둬들 것이냐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신실한 추수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에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라에서는 의사도 있고 유앙도 있지 않느냐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웬일인고 의사도 있고 약이 있는데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웬일이냐 에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지만은 내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면 말들 잘도 합니다만은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외치는 자 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구나 외치는 자 많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 많은 영혼들이 아직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혼들을 어찌할까 하나님은 먼저 구원 받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추수할 것 많으면 일꾼들이지 말고 기계 동원해가지고 딱 밀고 가면 금방 추수할 텐데 하나님은 왜 그걸 안 하시냐 하나님은 특별한 기계를 사용 안 하십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을 추수꾼으로 사용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꼭 추수꾼을 통해서 구원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주님이 탄식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어도 너무 적으니 의의할고 이 일을 의의할고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함에 오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랬죠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밭으로 경영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달성하신 하나님 자기 독생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린이를 베풀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추수하는 주인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영국에서 만든 초화화판 타이타닉 호화하는 초화 요객선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카나다 근해를 지나다가 빙산에 충돌해서 그 요객선이 파손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702명이 구명포트에서 다 타서 살아남고 나머지 1505명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간절히 구조를 요청했지만 구조선이 오지 않았습니다 구조선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구조선이 왔을 때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제 가운데에 빠져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조하는 사람들이 넉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울부짖고 구조를 요청하지만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넉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추수꾼으로 자원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내가 여인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도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해야 됩니다 추수꾼으로 자원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전 세계에 전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저 필리핀에 몽골에 여러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들었습니다 몽골이고 저 오지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 너무 많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어려운 지역에 외국의 선교사로 관한 사람들 한 사람도 강제로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자원했습니다 제가 거짓게도 또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지역에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자매님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는 그를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한 일꾼들을 찾으십시오 물론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자격을 갖춰서 가든지 자기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한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비를 보내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네가 가라고 하면 어찌실랍니까 못 간다고 하시겠습니까 못 가면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드리지 않겠어요 자문 10장 5절에 보면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름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름을 끼치는 아들이에요 에리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이호와 이를 태만해야 하는 자는 저조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고림두전서 9장 16절에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고림두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중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항상 힘쓰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문 2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지 말라 구원해주란 말이에요 네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니 어찌 알지 못하며 네 생각을 죽을 줄 아시니 내가 어찌 통찰하지 않으냐 하시겠느냐고 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인처럼 내가 그 영혼을 지키는 자이 있긴 하니까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서 부르짖는 사람이 부르짖는 걸 보면서 지나가면 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추수 때는 어린아이도 이삭이라도 죽지 않습니까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은 신실하고 충성되고 부진하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게으른 자들은 그 추수권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수권은 날카로운 낯을 가지고 곡식을 거둬야 됩니다 땅에 뿔이 벽혀있는 것을 잘라야 됩니다 이 땅과 곡식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마카롭게 잘라서 그 죄인들을 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담으로 묶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묶여서 구별해 놓습니다 각 창고에 들어갈 곡식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드릴 곳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32개 나라에 지금 성류사를 보내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꾼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랍니까 기도할 뿐 아니라 장원해야 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추수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해도 끝도 끝도 없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화 행사를 선발이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좀 더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이 땅에 어떤 미래는 있기 때문에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 받지 않는 이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되고 착한 종화라고 하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 온 나라를 각 성을 촌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계시며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의하는 영혼들 또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다고 탄생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 이제 은혜시대가 막 끝날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 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추수권으로 세워서 아직도 구원 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 받는 역사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해서 날로날로 구원 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신실한 충성된 군들을 주님 만에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71장 찬송합시다 이건 곡식 거둘 차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을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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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척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둘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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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주가 나를 인도하니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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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대 집회와 송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세신자교회 2시부터 교육원 2층에서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춘계수양회가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많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접수자는 명찰을 본당 2층 203호에서 수령해 주시고요 아직 혹시 접수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까지 오늘 본당 1층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월요일 직장인 모임이 방배선교원에서 예정대로 있습니다 광고 모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부터 춘계수양회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날씨도 좋고 봄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많이 도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 교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